제가 아이들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친구 애기가 제 친구의 애기가 안아달라고 해도 잘 못 안겠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어색해서 근데 아이들 좀 어려워하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나만 보면 무서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도 얘들하고 좀 안 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쳐다보면 이렇게 탁 노려보고 촬영 안 할 때도 마을 걸어도 대답 안 하고 그랬거든요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얘기해도 되나? 엄청난 동네에서 폭력을 제가 하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떤 깡패 건달 한 명을 거의 많이 때려요 심하게 때리고 내가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내가 뭘 쳐다보냐고 다 들어가라고 하는데 애들도 막 후다닥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울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컸다 하니까 애들이 오~~ 오~~ 오 무서워 라냐? 야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진짜 어떻게 연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연기를 잘하자 연기 잘한다 아 그거 다 들리게 자기들끼리 야 좀 잘하지 않냐 아니 아니, 애들한테 칭찬받기가 쉬운 줄 알아요?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. 그냥 들리게. 야,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7살짜리. 기분 되게 좋으셨겠어요. 7살한테 칭찬받았으면.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. 숨었어요. 일단 우리 아성 씨, 왜 이렇게 촬영장 가는 게 행복했어요? 음, 일단 촬영장에 가면요. 어, 기본 4일은 합숙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합숙할 때 재밌잖아요. 뭐, 밤에 만나서 아이들끼리 놀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계신 배우분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어, 주 촬영지가 경주였고요. 차로 가면 한 4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되고 또, 아, 이번에 찍을 시는 이거다. 이래서 또 준비하면서 가기도 하고. 네, 그랬습니다. 저도 똑같이 오빠 생각 현장을 가는 길이 매번 즐거웠어요. 한 번도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었고 아, 부담은 또 잘해야 되니까 부담은 있었겠지만 감독님도 너무 배우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같이 하는 배우들도 서로서로 배려가 너무너무 뛰어났었고 그래서 이 현장이 전 지금까지 한 작업 중에 가장 따뜻하고 늘 오는 길이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. 시완 씨는 어땠나요? 우리 고아성 씨와 작업한 느낌? 배우분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고 감독님 역시도 남자분이시고 그래서 남자들 틈에 섞여서 이렇게 묻어나게 잘 있어 줬던 것 같아서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. 특별히 잘해준 줄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더 잘 놀았나?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살짝 들긴 하는데 그때 물어보시지 그랬어요. 아성냥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완군이 인기 1순위였어요. 오자마자 바뀌었어요. 어린이 합친다는 게. 확실히 그... 남자, 여자 가르자는 게 아니라 여자는 다 모성애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게 주는 푸근함이 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시완군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성냥이 오면서부터 애들이 1순위가 돼버렸어요. 임시안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. 아이들을 많이 아우르는 수장이었잖아요. 좀 힘든 점이나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. 어땠나요? 시완 씨? 아이들을 이끌어야 된다, 수장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은 거의 없었고요. 왜냐하면 어떤 역이든 간에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의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변호인 때는 송강호 선배님, 오다수 선배님, 김영애 선배님이 이끌어주셨고 미생 때는 이성민 선배님이, 김대명 선배님이 이끌어주셨고 이번엔 오빠 생각에서는 역시나 이희준 선배님, 고아성 선배님이 이끌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시완 군은 옆에서 보기에는 배려심으로 사람들을 다 이끄는 것 같아요. 힘이 있죠. 카리스마가 아니라 너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다 받아줌으로서 배려로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리허설을 이제 단체에 사람이 많으니까 단체로 리허설을 한번 해보자. 그렇게 해서 한 힘의 20%만 쓰고 리허설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과잉이 된 거예요.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격해지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살짝 있었는데 저는 전쟁 씬을 찍으면서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그리고 스케일이 큰 작품 씬을 찍으면서 그 정도의 부상이 저 말고는 다른 분들은 딱히 부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잘 묻어나게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게 액댐이 될 수도 있겠다. 영화의 초기였으니까 그 부상이 액댐이 돼서 오히려 더 더 조심하게 되고 네, 조심하게 되고 또 좋은 기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잘 못 먹는다는 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